국내 혹은 국외에 약간... 제일 좋아하는 왁밴드가 있다면? 한국에서는 일단 YB 선배님도 정말 옛날부터 좋아했고 나는 나비, 사랑투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불렀을 정도로 YB 선배님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일본 밴드를 좋아하는데 워너클럭이라고 있는데 아! 알아? 워너클럭 사랑하지 아 진짜? We are 엄청 좋아해 그 좋아하는 밴드의 음악을 한 소절 불러줄 수 있는 야 이거 진짜 높은데 이거?